집안을 미니멀하게 유지하라. 엄마의 부자 습관. 종잣돈 모으기 2단계. 비워야 돈이 들어온다.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형마트에 가면 꼭 필요한 물건이나 식품이 아닌데도 1 플러스 1 행사나 끼워주기 행사의 유혹에 빠져 예상했던 지출을 훌쩍 넘기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는 가지 않고 식품 구매는 집과 가까운 곳을 이용하였다.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을 미니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 냉장고를 정리하자.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장고 정리가 중요하다.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있는 것을 또 사게 되고 결국 집에 있는 것은 섞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게 된다. 냉장고만 정리해도 식비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덤으로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 우선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 정리발로 나누고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놓기 시작했다. 재료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지우면서 냉장고 속 식재료를 관리하다 보니 오늘은 뭘 해 먹지? 라는 고민이 금방 해결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를 비우는 날로 정했다. 남은 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두고 새로운 식재료를 사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칸별로 재료를 나누어두니 냉장고 문을 열어두는 시간도 짧아졌다. 냉동실에서 주로 꺼내 쓰는 마늘 다진 것, 팥 썰어둔 것, 고추 썰어둔 것, 다시멸치 등을 제자리를 정해넣어두니 재료를 찾기 위해 문을 오랫동안 열어두지 않게 되어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 2. 옷장을 정리하자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선 옷 정리를 시작한다. 날씨가 바뀔 때 옷 정리를 미루게 되면 입을 옷이 없네 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살 가능성이 크다.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옷 정리를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들은 작년에 입었던 옷이 금방 작아지기 마련이다. 아직 깨끗하고 입을 만한 옷이라면 직접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팔아보자. 품이 들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이용하면 금방 팔린다. 또한 잘 입지 않는 옷이라면 장롱의 자리만 차지할 뿐더러 내가 가진 옷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듦으로 비싸게 구입한 옷이더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는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정리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지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안 입는 옷과 신발류를 판매한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의 경제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이 입어서 팔기에는 너무 낡은 옷들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혼옷을 사가는 곳에 팔면 된다. 옷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 책, 신발, 가방 등도 가능하다. 전화만 하면 가지러 와준다. 무게를 달아서 돈을 주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도 아이들 간식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0kg 이상이어야 직접 가지러 온다. 무엇보다 옷장도 냉장고처럼 활렁하게 유지하는 것이 답이다. 계절별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옷을 유지하면 정리하는 시간도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다. 3. 소소한 생활용품 비용을 절약하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읽지 않는 책이 그대로 책장에 꽂혀있는 경우가 있다. 읽지 않는 책이라면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팔자. 필요한 책도 우선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카페를 검색하여 중고로 사게 되면 새 책으로 사는 것보다 90% 이상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다 쓴 치약은 가위로 잘라서 안에 남은 치약을 마저 사용하면 가족 모두가 일주일은 사용할 수 있다. 샴푸, 린스, 부엌 세제 등도 마지막까지 물에 헹궈서 사용하면 두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4. 집 안을 비우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행사를 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쌀 때 사두는 게 좋다는 생각에 쟁여두곤 하였다. 하지만 그 물건이 꼭 필요할 때는 막상 그 물건이 집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같은 물건을 또 사는 경우가 생긴다. 대량으로 파는 홈쇼핑도 마찬가지다. 끼워주는 사은품에 혹해서 구입을 하고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는 쓸 테니 싸게 사두자 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자. 입지 않는 옷이나 입지 않는 책을 챙겨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된다. 집 안을 둘러보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미니멀하게 유지하다 보면 관리와 청소가 쉬워져 시간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돈이 들어오는 집이 된다. 명품 가방보다 경험을 사라.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가방을 들고 갈까? 무슨 구두를 신고 가지? 에 대한 고민부터 하게 된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의 고급스러운 옷과 명품 가방에 키가 죽고 남편 잘 만난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의 처지에 대해 속상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자.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될 때 불행을 느낀다. 5천 원짜리 에코백을 들고 있어도 나 자신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설령 몇 달을 모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그 기쁨은 며칠도 채 가지 못한다.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더라도 차는 사는 순간 중고차로 전락해버린다. 기쁨은 잠시이지만 할부금은 몇 년을 더 내야만 한다. 물건의 나의 행복을 기대지 말고 경험을 사자. 경험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강의를 들으며 배움을 얻구나.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체험을 해보는 것도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의 순서대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여행은 이 네 가지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몇십 년이 지나도 다녀온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 행복의 유효기간이 길다. 나의 경우 스무살 때 고등학교 동창 여자친구 세 명과 함께 소매물도에 다녀온 추억을 지금도 며칠 전에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한 달 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던 일은 그 시절 잠깐의 행복을 주었을 뿐 돌이켜보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된다. 여행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다. 그는 7년째 회사에 다니면서 삶의 어떠한 재미와 열정도 못 느끼며 괴로워했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다른 곳에서의 낯선 환경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로 여행을 떠났다. 한 달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웠지만 온종일 걸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여행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올여름 두 딸을 데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여행을 다녀왔다. 작은 딸의 단짝 친구의 엄마가 스페인 대학교에 파견 교수로 가 있어서 친구네 집에 들러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2주일간 여행했다. 포르투갈의 리스폰에서는 한인 가이드와 투어를 다녔다. 한국에서 직업이 기자였다는 그녀는 혼자 유럽여행을 다니던 중 리스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포르투갈 사람인 그와 결혼을 한 뒤에 계속 리스폰에 살면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여행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포르투갈 포르투어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지내는 분도 만났는데 그녀 또한 삶의 무료함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중 포르투갈의 큰 매력을 느꼈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포르투어에 머무른 지 3년짜라고 했다. 그녀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한국어를 배울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르투갈에 지내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폰과 포르투어에서 만난 그녀들은 여행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이다. 낯선 곳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과는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행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경험을 중요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강의를 듣는 것과 경험을 사는 것도 삶의 전원점이 된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강의가 새벽에 이루어진다. 나도 여러 번 새벽 강의를 들으러 갔었다. 평일 새벽 6시에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인적 네트워킹을 위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눈 뒤 출근을 한다. 지방에서 하루 전날 올라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분도 계셨고 새벽 3시에 출발했다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은 가슴 울리는 강의를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얻고 변화된 삶을 이뤄나가고 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수용차가 행복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다. 자녀들에게도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정이 짜인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떠나면 직접 길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우고 용기와 자신감도 생긴다.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은 보는 눈과 생각의 폭을 넓히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그러니 여유가 생긴다면 물건을 사는데 돈을 들이기보다는 경험을 사는데 투자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새로운 곳에 가보고 처음 해보는 체험을 하며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며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된다. 노정화 저자의 엄마의 부자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집안을 정리하면 생활비가 줄어들죠.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싸다고 사두면 이상하게 그 물건이 질리거나 몇 년이 지나도 그걸 다 사용을 못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쓸 테니까 싸게 사두자 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가 공감이 갔어요. 심지어 과일도 저는 혼자 사니까 혼자 먹잖아요. 과일도 뭔가 수박 같은 거는 한 통 제가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한 통은 이상하게 다 먹기 힘들 걸 알아서 절대 안 사거든요. 조각난 걸 사는데 그 조각난 거조차 어쩔 때는 제가 조각난 거 하나 사면 한 3일을 먹는데 마지막 날쯤에는 물려요. 그래서 그 조각 중에서도 최대한 작은 걸 사려고 하고 식재료도 딱 정말로 먹고 싶은 2, 3일 안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사거나 가장 좋은 건 당일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사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꾸 세일 코너 가서 이렇게 막 사게 되니까 작은 일주일에 한 번만 봐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리저리 돌아보는 걸 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기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좀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면 남는 식재료가 없으니까 야채 같은 거 버리게 될 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죄책감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경험에 투자해라. 미니멀리즘 책에 빠지지 않는 경험에 돈을 써라. 전 장기여행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딱 기분 좋은 순간만 누리고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게 오사카였는데 한국인으로서 되게 드물게 오후 2시에 일어나서 관광을 시작했어요. 아마 누가 같이 갔었으면 저를 엄청 욕했겠죠.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돌아다녔어요. 혼자 잘. 오사카 주유 패스라는 게 있었는데 관광지 할인권이나 무료 페리 탑승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발이 부르트도록 2시에 일어났지만 늦게까지. 제 첫 해외여행이었어서 그런지 정말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관광한 적이 없어요. 전 어릴 때 제가 비행기 같은 거 한 번도 못 타보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같이 회사를 다녔던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 여권은 한 번 만들면 신기하게 자꾸 나가게 돼 그렇게 말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행 혹은 강의에 돈을 쓰는 것 와 저도 아침이나 이렇게 일 마치고 학원 다닌 적 있는데 한국에서 괜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드는 거 참 그냥 기분으로 끝나서 저는 망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과를 내시는 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프랑스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전형적으로 프랑스어 학원에 다니는 것에 만족해서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그런 학생이어서 참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랬던 건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읽는 법은 지금도 기억하니까 후회는 안 하는데 참 언어라는 게 대화가 안 되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배운 게 좀 아깝고 근데 최대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프랑스어로 된 가게 이름이나 프랑스어 노래를 듣거나 프랑스어 드라마를 볼 때 몇 개라도 이렇게 들리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포르투갈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저도 포르투갈에 너무 가보고 싶고 다블린에 살 때 브라질 친구들이 포르투갈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천국이고 과일이랑 이런 거 너무 싸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더 재미지 않았을까?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냥 안 갔거든요. 이 책에서 이렇게 포르투갈에 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을 밀말하게 유지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삶 너무 좋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